피눈물 나는 세입자들 보증금으로 이 전세왕제는 뭘 했을까요? 저희 취재진 추적 결과 또 다른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국가개발사업 자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산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사업 부지 약 180만 제곱미터는 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소유입니다. 바로 전세왕제 A씨가 세운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일지구 개발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 수단이죠, 말하자면은. 채널A 취재 결과 A씨가 개발사업자금을 미추홀구 깡통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도 사업 제안서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듬해 작성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더 구체적입니다. 자기 자본금 1,300억 원을 아파트 개발사업 매출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엔 채널A가 보도해온 깡통전세 아파트 등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A씨 측도 전세보증금이 개발사업에 쓰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동해안 개발사업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사용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A씨의 법인이 소유한 동해안 사업부지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